안녕하십니까 엑소옥2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내륙인데요 후쿠시마 내륙에서 바로 전에 지진이 후쿠시마 앞바다 였고요 미야견의 경계였죠 오늘 6월 19일에만 후쿠시마에서 두 번 지진이 났는데요 뉴질랜드에 영향을 있다고 보여줘요 옆에 보면 니가타라든지 군마현이라든지 지금 주변 지역 야만하시라든지 다 지금 도치키라든지 미야기현 후쿠시마 지금 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바로 전에 지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였죠 뉴질랜드 쪽에 지금 오늘 어제하고 보면 피지하고 뉴질랜드 통가 쪽에 지진이 계속 났지 않습니까 강진이요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메현이 전에 에이메현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지진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창 주변들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많이 있죠 바로 여기 이 창이 바로 좌측에 산샤댐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국은 사실은 이제 결국 관건은 산샤댐입니다 물론 장장 양쯔강이 범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산샤댐이 붕괴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어떠한 큰 피해를 보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올 2021년 중국에는 중요한 거고요 주변을 보시면은 수천선부터 시작해서 산시 주변에 다 지금 산샤를 치고 있죠 저 위쪽에 그 징하이까지 산샤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산민까지 지금 산샤를 치고 있죠 최근에 중국의 지진 상황이 5월 21일이었죠 그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현재까지 여진이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칭하이성의 7.4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5월 22일 오전 2시 4분 7.4 진원에 입히는 17km였습니다 칭하이성에서 그 이후로 계속 아직까지 여진이 나고 있습니다 강한 여진이요 그리고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이 중국의 또 이 민란성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민란 칭하이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자치고 그 다음에 시장 티벳 그 다음에 수천성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바로 이 또 민란성에서 요즘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이 민란성의 따리조 양비시엔 바로 이 따리조 양비시엔에서 지금 6.4 강진이 보시면은요 민란 따리조 양비시엔입니다 6.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로 계속 아직까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5월 21일입니다 6.4의 강진이고 진원에 입히는 8km죠 수많은 지진들이 보이시죠 21일 날 5월 21일 날 민란 따리조 양비시엔 6.4 그 다음에 칭하이의 5월 22일 날 그 다음날 7.4 강진이 연속해서 나섭니다 이틀 연속으로요 그 다음에 따리조 양비시엔의 따리조 외는 민란에 이게 코끼리들이 많이 사는데요 이 코끼리들이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이 많은 지진들이 여진들이 아직까지 나고 있으니까 막 땅이 흔들기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란에 이 따리조에 있는 민란성에 있는 코끼리 야생코끼리 중에서 15마리가 여기 보시면은 쿤밍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쿤밍 여기 이 민란에서 쿤밍까지는 500km 인데 여기를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이 민란에서 쿤밍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민란에서 여기 보시죠 쿤밍 여기까지가 500km 인데 여기를 이동을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항상 먼저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제가 강아지가 지진 미리 느낀 거 말씀드렸었죠 미리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은 코끼리 15마리가 지진을 피해 가지고 500km가 떨어진 쿤밍까지 바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중국의 지진 상황이 심각한 거고 어떤 싼샤댐의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허물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지진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것보다는 싼샤댐의 지진이 더 걱정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잠시오세요 정확하고 알람 설정 연결 NBC 내 ring